말을 하나 말고 가! 그럼 씨바 내가 존나 못한다는데 무슨 말을 다 할까? 어? 그냥 나도 느껴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. 진짜 나랑 찾던 여자들 다 좋아했어. 이걸 눌렀고.. 이거 이 미나가 사라고 붙죽였지? 넌 좀 걔한테 휘둘리지 좀 마. 여기서 미나가 왜 나와? 너랑 즐겁자고 내가 산 거잖아. 됐어 하기 싫으면 하지마. 너 생리하냐? 뭐? 난 이런 거 필요 없어. 갑자기 별 이상한 걸 들고 와서는. 저런 걸 누가 사나 했더니. 패스. 꼴로 해줬다. 이런 거 사는 게 어때서? 너 말고 나. 내가 필요해서 샀다고. 뭐? 니가 그게 왜 필요한데. 왜 말을 하나 말고 가. 그럼 씨바 내가 존나 못한다는데 무슨 말을 다 할까? 어? 내가 언제 니가 못한대.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. 그냥 나도 느껴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.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. 지금까지 나랑 잤던 여자들 다 좋아했어. 너 불감증 아냐? 뭐? 그렇잖아. 자그마치 5년이야. 5년을 못 느낀 건 니가 문제 있는 거지. 지금 이게 니 잘못 내 잘못 따질 문제야? 이거 우리 문제 아니야? 나는 아무 문제 없어. 니가 걸고 넘어졌으니까 니 문제인 거지. 하... 그렇겠지. 넌 항상 너만 좋으면 끝이었으니까. 뭐? 뭐라고? 야 언제든 미치게 좋다며! 야!